VRI 게임 안녕하세요. 저는 VR 게임을 만들고 있는 물품의 황정섭이라고 합니다. 밑에 보시면 이제 밑에 저희가 그리고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. 저 앞에 큰 차가 있거든요. 큰 차도 집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 희한하네. 희한하네. 네? 총리께서 등판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? 아마 홍 의원님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시더만. 백신 접종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내일 오후에 제가 속해 있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. 세균이 백신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기분 좋은 변화 Ε 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